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박시영, 박시영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결럽과 MBS에서 20%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보여줬는데요. 20%대 초반 지지율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더러 국정평가 지표 최저치입니다. 총선 여파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국정동력 마비 우려가 됩니다. 빨리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경제 또 다른 지표들 중요한 지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회복을 위해서는 빨리 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이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레임더 경고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지율 별로 국정 운영의 난관을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총선 참패의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나 MBS 조사에서 그 전 조사보다 11%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보통 총선에서 대패하면 대개 한 7% 정도는 하락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한 4%포인트가 더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모습들. 그리고 큰 방향이 옳았다. 여전히 반성하는 느낌이 전달이 안 됐고요. 그리고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결국은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거든요. 그 전에 제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죠, 모양새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배 주장님, 총선 참고 이후 국정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요. 인적 쇄신에 관심이 우선 쏠립니다. 총리와 비서실장 어떤 인물이 돼야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회복 방안으로 인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소통도 중요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 또 인사가 중요한데 급선문은 또 인사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사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능, 윤비, 능력, 윤리,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관계,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꿔낼 수 있는 총리냐, 비서실장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박 대표님,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차기 총리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쓴소리할 인물이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발탁할지 관심 아닙니까? 네, 관심이죠. 그런데 대통령한테 지관할 사람이 지금 등판을 하겠느냐,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비선실세 논란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받게 하는데 그게 좀 전달이 돼야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총리로 나설 텐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권 내 인사하면 그런 지관할 사람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상황 본다면. 그렇다고 윤핵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심을 수는 없고 그건 야당에서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무생무치한 관료나 학자, 이런 쪽에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하의 이 정도면 야권의 총리 어떤 지명권 이런 걸 넘겨줄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 되면 거국내각 이야기가 나왔고 일제히 장관들이 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의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과연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총리 문제가 뜨겁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전세사기특별법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배 주장님, 조금 C&I 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는 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MBN 시사 스페셜이 이야기해 왔는데 그런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지난 2년간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가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대감이 충족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중수청, 중도, 수도권, 2030, MZ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파지, 신속성, 파격성,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속성이거든요. 신속하게 파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에이, 또 저러다 한두 번 말겠지가 아니라 가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매달 만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와 소통하겠다? 매달 한두 번씩 대통령이 계속합니다. 그러면 2, 3개월 지나면 아,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박시정 대표님, 총선 참패 이후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 만남이 성사되면 취임 이후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합의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영수회담을 처음에 국무회의 발언할 때 제안을 하는 게 옳았는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야당이라는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국회 이야기만 했죠. 그러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리 인선이 꼬이니까 허겁지겁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항복 선언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소폭 반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물이 어떤 거냐. 과연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과연 대통령이 들어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연이틀 국정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방금 박대표님의 말씀대로 영수회담이 전격 제안됐잖아요. 하락한 지지율도 회담 제안의 배경이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광판 안 봅니다. 굳이 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전광판이다. 지지율 전광판이다. 왜? 그것이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우 선수, 또 김하성 선수, 옥탄희 선수 다 전광판 봅니다. 뚫어져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해담을 제의한 것은 저는 상당히 지지율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은 지표를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소통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공감을 이루어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늦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적도 많습니다.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에 대한 고개, 어떤 그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자고 전화를 한 것은 백번, 천번 잘하는 일로 보입니다. 박 대표님. 아니,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 후유증이 커 보이는데 여당 총선 참패, 윤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라면서요.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정권 집안 선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로 야당이 압승한 배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생 능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 프레임을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운동권 심판론. 철진한 색깔론을 많이 꺼낸 셈인데요. 민심은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리고 국정을 쇄신하는 그런 어떤 혁신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주문했는데 한동훈 특히 원톱 사령관을 세웠던 전략도 좀 문제였고요.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이런 분들이 같이 나란히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좀 실패였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개인, 뭐랄까, 개인기에 의존했던 그런 선거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두문 불출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복귀 여부를 두고 시선이 엇갈리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데이터로 보면 그렇지만 당 안팎에서는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나오는데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응답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지만 국민의힘 지휘청에서는 지금 그래프를 아마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높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휘청 내에서는 지금 바로 보시는 대로 44.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높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7월 초로 예상되어 있는 이 전당대회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지휘청,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야당의 태도인데 이 야당의 태도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기가 짐짓,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지금 정치권입니다.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박 대표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 비서실장을 추천하는 등 이 폭포를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지금 배신자를 놓고 공방도 벌이고 있는데요. 홍 시장이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여권이 참패를 했는데 한동훈 책임정이 꽤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간극, 거리감이 꽤 생겼거든요. 그런 점을 영리하게 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이 대신하겠다, 이렇게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 한 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이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라이벌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은 최상변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여야 각 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될 수 있고 일단은 앞으로의 야당의 시간이 될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이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서총으로 달려갔거든요. 대통령실의 태도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제2부족실이나 특별감찰관인가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향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혹 해명, 이런 태도들을 볼 텐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주요한 현안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22대 국회에서도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 CINI 조사에서는 조국 대표가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세 가지 사안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미 내용은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는 관건은 그겁니다. 야당이 범진보가 192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인데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그래서 더 커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주장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강경한 대여 투쟁보다는 정부 여당과 대화, 협제에 나설 것을 주문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22대 국회의원장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마음대로 해라. 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상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특검, 사정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존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이나 등등등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민생아리겠냐. 국민 여론이 계속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당히 우리의 대외 상황,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냥 정쟁 다툼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특검 전국 또는 사정 전국으로 걸을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또 재발의 전국, 계속해서 기존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재발의하면서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 여당과의 대화 협치를 얘기한 것은 선민생, 또 후 특검으로 가라. 그래서 너무 전국을 터끔, 터끔, 터끔 가면 또 우리 여론도, 국민 여론도 따끔, 따끔, 따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셨네요. 박 대표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두고 정부 의료관 여전히 해법을 못 찾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 대통령과 각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료계 책임을 봤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다음에 양비론을 흘렀습니다. 정부 책임은 같이 봤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 책임론으로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환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정부가 유연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천 명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이슈가 계속 대면 될수록 정부가 곤혹선을 차지해 빠지고 지지율도 악재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 재개가 이건 총선형 목적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진단한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차라리 국회 쪽으로다가 공을 넘겨서 여야 합의 또는 3자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들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론이 과연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소통 자체가 상당히 능수능란하지 못했다. 적절치 못했다. 합리적이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각 의대별로 조정을 한다는 입장까지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오고 정부에 대해서 또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절충을 할 때가 아닌가. 너무 의료계에도 뻣뻣하게 총선 결과 봐라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자라는 쪽으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비상 의료체계의 공백 상태에서 상당히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는 돌아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22대 총선에 대한 평가를 두고 야당 의석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의견이 여당 의석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192라는 숫자는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범야당, 범진보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요. 실제로 지역구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양당 간에 한 5, 6% 정도로 접전을 이루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그것보다는 소선고구제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한쪽으로 확 쏠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석수와 달리 총 득표율을 비교를 하면서 한 5%포인트 차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제기라는 분들이 있던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제기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그런데 소선고구제를 중대선거구조로 바꾸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하게 그거를 거부했던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배 주장님,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경제정책을 꼽은 국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어떻게 운영돼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우가 뱅크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그래프의 결과 22대 국회의 방향을 보면 어느 응답에도 특검은 없습니다. 경제다, 또 사회복지안전정책이다, 또는 부동산정책이다, 또 외교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명운이, 국가의 명운이 다르죠. 물론 정치권에서 필요한 그런 특검 제안은 또 할 수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듭 말씀드립니다. 이 의석수대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박시영 대표도 하신 말씀대로 그만큼 민심은 소선거구제에서 분명한 경고를 날렸지만 그렇지만 야당도, 그대 야당도 그 앞에는 민심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선민생, 구특검 등의 이런 전향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국민의힘 민심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에게 여당이 너무 짓눌려 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극우 세력들하고 좀 결별하고 당이 좀 혁신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당대표 새롭게 지도부가 들어설 텐데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세 번째는 민생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 민생이 최악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의 첫 번째 의제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될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질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수장님, 어떤 게 될까요? 저는 경제적인 것, 어떤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돼야 될지 그 부분과 의전 갈등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 대표님은요? 저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돈이 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 다 힘들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 뭔가 실타래가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초기 전화에서 한 얘기대로 지속적으로다가 야당 대표의 만남을 가질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번에 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새로 들었으면 함께 또 만나야죠. 그리고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도 저는 만난다고 봅니다. 배수장님은요? 만날 때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은 상대방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공화당 사원의원을 진리도록 만나고 소통합니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비법, 신파지, 신속성, 파격성, 지속성. 계속 지속돼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을 눈여겨봅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용수회담이 가장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의정활동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번 주에 한 주의 주요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두 분석 잘 들었습니다.